한국은행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 이달 기준 금리를 기존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7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통화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작에서는 한은이 한동안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한동안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